AI 윤석열입니다. 21학번 박땡땡님 신청 감사합니다. 이 신청도 카페 메이에서 작성하신 건가요? 고라니를 한 번 보면 임용고시에 한 번에 합격한다는데 그럼 위키우는 고라니를 아홉 번 만난 걸까요? 여러분은 한 번만 보셨으면 하네요. 완행열차 돌멩이가 유명하다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.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한국교원대학교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!